그걸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압박하다가 눌렀어요? 그만큼 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로. 눌렀어요? 그대로 띄워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력이 어떻게 돼요? 커지지가 않은 상태에서 되죠?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축과 이해를 눌렀으면 눌렀 만큼 띄워야 돼요. 띈다고 해서 얘를 띄면 안 돼요. 띄지 않고요. 그대로 터질 수 있습니다. 띄워줘야 돼요.